보라 양의 응답, 해저, 오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분들과 가디언님들에게 응답, 해저, 오발! 저의 질문은 소녀시대 좋아하는 사람 소녀시대 노래도 불러주세요 하트! 바로 나야!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소녀들이 다 좋아하는 다시 만난 세계를 불러주세요 보라 양의 목소리로 들으면 저는 웁니다 저는 소녀들의 목소리 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잘한다! 잘한다! 오늘 진짜 좋다 진짜 운동 어떻게 이렇게 잘해? 너무 멋있어요 소녀들 귀여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응답해줘 응답해줘 오벨 응답해줘 귀여워 정말 예능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더 매력적이지만 홍신차 예쁜 버전도 보여주세요 응답? 응답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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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응답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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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인상 깊게 예쁜 무대는? 귀여워 괜찮아요 언니도 그랬어요 데뷔 초반때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무대는? 무대는 팬무대 팬무대 너무 좋아 또 또 또 또 어떤 부분이? 아니 이유는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팬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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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 저러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멋있다 섹시 너무 좋아요 섹시 저는 황싱치와도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섹시? 네 맞아요 아 예 오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나봐요 하도 큐트한 걸 많이 해서 멋있고 큐티 섹시한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엠넷 나중에 큐티 섹시한 컨셉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배들한테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It's your girl Yenny Yenny의 응답해줘 오벌 보고 듣겠습니다 응답해줘 아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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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문제는 저랑 문제는 질문은 질문은 질문 질문은 귀여워 귀여워 저랑 전 혼자 하는 습관이나 팀으로 했던 습관이 있는지? 있어요 혼자 하는 습관 그리고 팀으로 같이 하는 습관 뭔가 약간 무대 전 리추얼, 루틴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게 있어요? 네 저는 저는 무대에 한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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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그리고 제가 팀이 팀이 얘기하고 聊 시간을 聊 그리고 저는 내일의 무대에 어떤 생각 안전한 마음을 안전한 안전한 그리고 불가능하니까 일단 공연은 먼저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 다음에 멤버들이 찾아와 같이 얘기하고 좀 긴장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습관 있어요 그러면 팀으로 같이 하는 루틴은요? 아, 같이 시청자 같이 마세요 시청자 같이 마세요 시청자 같이 마세요 聊天 聊天 네, 맞아요 맞아요 팀 같이 샤워 아니고 누구? 맞아요 하나 팀 어? anne 너무 잘해 이번엔 멤버들의 무력화나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